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치약계층 아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 정가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모시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이죠?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 10억 회분을 갖다가 기부 결정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10억 회분 중에서 약 한 80%를 코백스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보급합니다. 그런데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것은 이제 유니세프, WHO 세계백신연합 이런 국제기구들이 모아서 백신의 평등한 공급, 저 개발국에서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80%가 보급되고 있고 또 G7에서 10억 회분을 조달해서 지원하는 걸 위해서 유니세프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푸어 총재도 나섰고 또 뭐 데이빗 베컴이나 축구 선수, 유니세프의 많은 홍보대사들이 직접 정상들한테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10억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 실감은 안 되거든요.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동들의 영양, 보건, 보호, 사회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약화됐고요. 또 그동안은 이제 학교 급식을 통해서 그런 대로 식사를 해결했던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인 필수 의료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연간 5세 이하가 22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교육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난 6월 12일이 세계 아동 노동반대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표현이 이상한데 아동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개발국에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노동 현장으로 투입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유니세프에서 펼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구호하실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선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개도국 어린이의 교육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홈을 구축해 주고 또 컴퓨터에 관련된 기자재도 공급해 주고 또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에 익숙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훈련도 시키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아동들이 그런 대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특히 저 개발국에서 너무 소요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면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정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니세프에 또 기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후원이 많이 따라야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니세프 후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끝으로 얘기 좀.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던데요. 저희 한국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가 국내에서 42만 명입니다. 평균 후원액이 한 월 3만 원쯤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4위, 5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유니세프의 196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멀리 저 보지도 않은 땅에서 소외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액수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밝게 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대책들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